피는 물보다 진하다 날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 이혜원 너야 피도 눈물도 없이 티저 그리고 포스터 촬영을 지금 왔습니다 두 자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스토리 모니터를 봤는데 다 너무 멋지게 나와서 멋진 포스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실로 흡염되어 있는 걸로 해서 사전 관계로 흡염들이 엮여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컨셉인데 지금 안 먹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낙지를 볶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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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느낌 좋은데? 안녕 아 어디서요? 도서... 도서... 회원은 카메라를 응시해주시면 돼요 도은은 회원을 의식해주시면 되고 이철은 도은을 바라봐주시면 되고 시창은 뒤쪽을 의식하는 듯한 느낌만 주시면 될 거야 성윤은 시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멋진 세팅을 하고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공들여서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드라마 끝날 때까지 항상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오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배우 형 누나들 다들 잘해주셔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찍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소 수고하셨습니다. 진상과 상들의 프로맨스. 유전 크루시. 우가야 지금 프로필 촬영한 날 얘기도 안 하는데 두 분 다 팔찌를 왔어. 이게 팔찌가 연관이 있거든. 그 안정. 그라마. 피부가 너무 많아. 우리 집안 유전이라서. 더 필요하신 거 없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노른자. 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이 너무 잘 나오셨네요. 아, 진짜요? 네. 잘 찍었어요. 가족이라도 욕 써못해. 아니? 가족이라서 더 욕 써못해.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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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